오키나와 도착했습니다 오키나와 도착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저도 처음이에요 여기 공항에 피아노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우와 포켓몬 날씨가 흐린 것 같은데 피카츄 이쪽으로 가볼게요 식당 쪽에 피아노다 찾았다 찾았습니다 안녕 식당 옆쪽에 여기도 포켓몬이 피아노가 이렇게 있네요 피아노가 피아노가 피아니스트일 수도 있겠다 유명한 분인가 보다 기념사진 찍는 건가? 안사람이 형아도 저거 해주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저분도 사진 찍으면 제가 가서 칠 건데요 제가 칠 노래는 마치다 세이코 라고 일본의 국민가수 푸른 산호초 라는 노래를 쳐볼 겁니다 반응이 어떨지 반응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이아 파손 다이아 파손 처음 보는 피아노 브랜드인데 다이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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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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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끝 피아노 상태가 엄청 좋네요 관리가 잘 되고 여기 굉장히 큰 홀이어서 좋더라고요 고수가 당장 있어요 잘 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피아노 상태 완전 좋습니다 첫째 날 폴드시베 스트리트 피아노 오키나와 편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내로 이동해볼게요 와 이 친구도 잘한다 모노릴 와 야외 처음으로 나왔네 언어를 발견 스켓을 삽시다 동작권 한국어 미에바시 여기 많이 많지 않구나 돈 넣습니다 나왔고 학원에 넣으면 되는데 저거를 아 이거 이거 아니야? 그거네 네이버스 네이버스 아아아아 오오오오 아아 당황차냐 아니 이걸 왜 넣었어 아니 이거 맞아 이거? 방원에 넣는 건 줄 알았다니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진짜 웃긴다 도쿄에서는 티켓을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QR을 찍어요 오 왔다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밖에 없는데 나와 공항인데 여기서 이에바시까지 8번까지 갈 겁니다 일반에서 8번까지 퀴나와에 무슨 피카츄 프로젝트 뭘 하나봐요 피카츄의 나라의 온몰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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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오오오오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키나와인데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우와 조용하네 조용하네 자 숙소 바로 앞에 있네요 네 여기 건너면 이거입니다 프린스 스마트인 오오오 아메리티는 그냥 셀프로 가져가면 된대요 와우 생각보다 좋은데 샤워실이 이렇게 우와 깜찍 놀랐네 좋은데요 조식 포함해서 하루에 72,000원 이에요. 괜찮은데요 대개? 괜찮네 TV 유튜브도 되네요 오 시어 타니까 콜드시 바라나 보네 천장은 요즘 유행한다는 인더스트리얼 느낌입니다 저는 좀 쉬다가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밖이 국제거리라고 해서 번화가거든요 저녁도 먹고 돌아다녀볼게요 어제 도착했네요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나무들이 굉장히 멋지게 생겼네요 동남아 나무 같은데 우와 멋지다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누워있으면 참 좋겠다 도쿄에서 못 갔던 이 칠하늘 오키나와에서 갈 건데요 웨이팅이 많겠죠 확실히 앞쪽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제거리 오키나와에 번화 갑니다 와 멋지다 이 칠하늘을 일단 찾았고 카트라이더 와 뭐야 카트라이더 하네 재미는 어딨고 오늘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라면 버튼을 누르고 라면 버튼을 누르고 라면 버튼을 누르고 거스름돈 최첨단 시스템 빈자리는 이렇게 공 이렇게 되어있는것 같아요 라면 라면 예스 전체 한국어로 체크를 해볼께요 기본 동그라미가 추천인데 추천하는걸로 기본으로 되겠습니다 이건 물인가 보다 주 1일도 가능하고 스태프는 식사 할인도 해주고 머리 염색해도 괜찮고 시급은 만원 기본 시급은 만원 와 와 이걸 도쿄에서 못먹었는데 이야 칠한입니다 자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시원하다 국물이 진짜 시원해요 시 도레도 시 시 도레도 시 도 그 소리가 나네 다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양이 좀 적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면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먹으면 이렇게 다 먹으면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까 뭔가 시스템이 있나 CCTV가 있다 뒤에 나갔나 안나갔나 확인하나봐 잘 먹었다 국제거리를 한번 걸어볼게요 아니 빨리 해주세요 여기가 안 돼 저작권 안돼 이자 어서오세요 어서오니까 한번 들어가볼게요 손들고있는 고양이 예쁘다 이것도 이쁘다 헬롱 말하는거야 이거? 뭐 안되지? 그런게 아닌가보다 육아템으로 유명한건데 와 이거 뭐야 멋진데 류큐에 유리공에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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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키호텔 동키호텔 재밌는게 많지요 이쪽에 가볼께요 요 앞에 요게 나아시장이네요 포켓몬이 왜이렇게 많은거야? 포켓몬이 왜이렇게 많은데 이거 먹자고? 십 와 십엔은 아닐거고 설마 바로바로 존나겠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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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십엔이다 또 뜨겁다 꽤 인기 많은데요 이 십엔 해산물이 좀 들어왔나? 와 이거 다 나갔어요 이게 유명한거라는데 베니 이모 타르트 베니 이모? 이모가 우리가 아는 그 이모인가? 이거 패키지만 사는건가? 이게 유명하대요 이게 유명하대요 저희는 요거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언박싱 아 이렇게 비닐로 되어있네 향이만 먹어볼까? 응 예쁘게 생겼네요 자 먼저 고소하네요 고소해요 고소하네요 제가 패스한품이고요 서울의별 시즌 2인이었습니다 10개 들었어요 10개 구독과 좋아요 얘도 나이 엄청 많을까요 짱구 나 생긴지 엄청 오래됐잖아 아 코리아마트 이야 여긴 또 아이스크림집인거 같은데 사람이 많은데 이게 그 베니 이모님이 이게 아니고 자세 고구마를 드셨어요 베니 이모가 아 그래서 이게 베니 이모 타르트가 노 뮤직 노 라임 자 이제 숙소하러 가보겠습니다 고소한 고소함 먹으러 갑시다 베킨 베킨 다양한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먹으란 마마비루 생맥주 자포로 생맥주 이거 뭐야 근데? 뭔지 뭔데? 모르겠는데 맛있어 우몽인가? 지금은 오늘은 동네 들어가고 국제거리 더 걸어보고 그냥 이렇게 했구요 내일은 날씨가 안좋아서 어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일 날씨를 한번 보고 패 hero 잘 먹겠습니다 2ru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ief 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날씨 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네요 오늘은 서울 중구에 쇼핑몰 쪽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거기에 피아노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날씨가 좀 비가 오고 안 좋네요 23번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실내에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소로 가기로 했고요 플라저하우스 쇼핑센터라는 곳을 갈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비를 맞고 그냥 기다리네 비가 별로 안 오나? 다시? 여기 앞에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우리가 몇 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플라저하우스 쇼핑센터 여기에 있는 플라저하우스 쇼핑센터 여기 앞에 있는 플라저하우스 쇼핑센터 아 플라저하우스 쇼핑센터 아 여기 어디 가는데 저기 저건가 플라저하우스 아 1954 맞네 저거 저기 옷장 어디있어? 저게 시네마 플라저하우스 1954 진짜 오래됐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가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